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출전 찬뿔마트 김정정인데요 왕언니하고 반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왕언니 지금 여기 와서 놀란 거 뭐 없어요? 아니 반찬이 너무 많아요 눈하고 나무는 너무 많고 아이고 많이 듣던 소리죠? 우리가 다른 분들이 오시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왕언니가 이럴 때 보면 굉장하거든요 아주 말도 못해요 이렇게 반찬 많이 드는데 짬밧밥이 없죠 맘에 40가지가 세상에 거기다가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전 이런 거에다가 나물, 고기, 민들레, 생선 생선부터 시작해서 장아찌, 각종 장아찌부터 시작해서 꼬막 새우장 새우장 게장 무슨 소리는 돼지감시조림 이거 이래갖고 여러분 나물이 드시고 싶다거나 엄마의 손맛이 그립고 조미료 많이 들어가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경주에서 여기 안강 시내에서 여기는 얼마 안 돼요 여기를 거쳐서 안강 시내를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안강에 오셔서 꼭 여기 들리셔서 식사를 하시고 여행을 하시면 즐길 것 같아요 경주를 가시더라도 여기 오셔서 식사부터 하시고 가시면 딱일 것 같아요 이렇게 드시는 선생님도 이렇게 드세요? 네 이렇게 비빔으로도 그러네 저 진짜 얻어 먹어볼래요 이거 음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나물만 고소한 냄새에다가 제가 순옥님을 진천상폴막집으로 그냥 모시고 그냥 업어다가 거기다 놓고 싶어요 업어다 그리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저랑 같이 하면 되겠구만 어떻게 해요 왕언니랑 같이 가실래요? 그럼 저는 나물 뜯어다니고 순옥님이랑 언니랑 같이 나물 뜯어요 우리 세상에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우리요 아 그래요? 먹어볼래요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가 다루절부터 손님 마늘찌개나 계속 비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맛있어 어떡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본인이 한 것도 본인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정도면 긴장한거에요 이거 안전먹거리니까 끓어오세요 그럼 선생님 드셔보시죠 저도 한 숟가락인데 이거 뺏는거 봐 뺏는거 봐 진짜 긴장하다 맛있어 진짜 맛있네요 저 한 숟가락 더 먹을게요 어머 어머 우리 우리 비비와가지고 올 거를 여러분 우리 순옥님이 힘이 나게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분은 동참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격도 올리라고 그래도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한다고 지금 일일이 다 뜯어다 남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내가 뜯어오니까요 다 내가 다 준비해서 하니까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최고예요 자 안강으로 오세요 해경 한식두페 전화번호 적어드릴게요 우리는 상생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먹고 싶었어요 진짜 맛있게 제발 근데 우리 감자는 안न아 예수 응 충분해 뒷구먼트 야채 자막 의문이